안녕하세요 미국 아재 미국 주식 6월 5일 미국 서부 시간 기준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마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크립토 관련된 뉴스입니다 크립토 익스체인지 중에서 진짜 가장 큰 지금 회사가 바이낸스죠 바이낸스가 미국 증권거래소 SEC에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귤레이시 되지 않는 거 규제가 되지 않는 그런 크립토를 소비자들에게 거래를 하게 강요를 했다 내지는 유혹을 했다 그런 거죠 결국은 이제 크립토는 중앙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통화를 거래를 하는 건데 점점 모든 나라 특히 미국에서 많은 규제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이낸스와의 싸움이라기보다도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권과 그 다음에 크립토에 있는 디센트럴 된 그 사이를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싸움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내려갔고요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코인베이스도 한 10% 가량 하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가장 큰 뉴스는 애플의 이 새로운 디바이스의 소개였죠 이 디바이스의 이름은 Vision Pro라고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고 오늘은 일반적인 어떤 컨셉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은 3,499불대로 책정이 됐고 1년 후에 양산을 해서 판매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AR Glass, VR Glass라고 하죠 AR, VR, Augmented Reality 아니면 Virtual Realit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여지까지 이 메타 플랫폼에서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애플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 얼마나 디자인을 잘했고 그 다음에 애플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인테그레이션을 얼마나 완벽하게 추구하느냐 그게 이제 애플에서 무언가를 내놨을 때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거죠 물론 저도 이 AR, VR 옛날에 회사를 다니면서 사용을 해봤지만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을까? 얼마만큼 친밀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퀘스천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아직도 퀘스천이 되는 부분은 그런 거죠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물환경 같은 것을 끼고 있어야 되고 사실 그거 본다는 것이 눈에서 불과 원인치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화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질적으로 시각에 아니면 눈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아직 검증된 바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언론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쨌거나 오늘 제가 이 WWE 스키노트를 봤을 때는 상당히 새로운 어프로치가 아닌가 우리가 AR, VR을 어떤 디바이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또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를 애플에서 만들겠구나 하는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키노트를 찾으셔서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가글이 아니라 컴퓨터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애플의 어프로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소개된 게 디즈니와 협력을 해서 디즈니 무비들을 3D 입체 화면으로 만드는 그런 영상을 같이 디벨롭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게임 엔진 여러분들 아시죠? 유니티? 유니티와도 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니티가 장중에 엄청나게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헐트도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애플 주가도 역시 올타임 하이를 찍었죠 그래서 180불을 넘어갔고요 종가는 조금 떨어졌죠 종가는 180불 밑에서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제는 애플의 주가에 대한 것인데 애플이 올타임 하이를 찍고 계속 올라갈 것이냐 이제 내려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근데 AD 데비슨이라는 것은 애플의 매수 의견을 하얀 조정을 했어요 주요 내용은 뭐냐면 AR 글래스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선반영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롱텀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업사이드 컬을 팔아서 프로텍션을 하고 주식이 없는 사람은 쇼스를 해서 약간 하락스의 흐름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AR, VR 글래스는 메타와 애플의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재밌는 건데 메타 플랫폼의 주가를 보셔도 최근 상당히 상승세가 높았고요 그리고 애플의 이번 비전프로 비전프로의 소개와 맞춰가지고 메타 플랫폼의 주가도 같이 따라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벌써 메타는 회사의 이름도 메타로 바꾸면서 메라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죠 그 메라버스의 비전을 실현화 시키는 그런 또 미디어 중에 하나가 이 AR 글래스였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애플과 메타 플랫폼의 차이는 애플은 진짜 완벽한 디자인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어떤 컨티뉴어리를 추구하는 그런 회사의 테크놀로지를 항상 보여줬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은 사실상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먼저 이런 AR 글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오큘러스라고 그랬죠 퀘스트라고 그러나요 네임을 그래서 팔고 있었어요 퀘스트는 그거를 끼고선 과연 뭐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곰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뭘 하면 재미있을까 어디에 응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모호한 부분을 오늘 애플이 되게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과 메타 플랫폼의 새로운 경쟁 구도가 일어나지 않는가 지금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어떤 AI, ChatGPT 뭐 이런 걸로 구도가 만들어졌고 앞으로는 애플과 메타 플랫폼 구글이랑 애플이랑의 어떤 라이벌이 있었죠 전에는 엔드로이드와 iOS 체계의 어떤 우리 모브 폰에 대한 어떤 양강 구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애플과 메타 플랫폼의 이런 버추얼 리얼러리 아니면 오그멘티드 리얼러리의 어떤 양강 구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역사가 있었어요 메타 플랫폼이랑 페이스북이 메타 주가가 엄청 떨어지면서 메타 플랫폼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 때문이었죠 애플이 말하는 디지털 마케팅을 애플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막으면서 메타 플랫폼에 타격이 많았죠 그래서 약간 찜찜한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두 CEO가 진짜 head to head 머리를 부딪혀 가지고 이제 이 헤드셋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이 빅테크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애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재미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지수 지표를 함께 보면요 일단 S&P 500은 지금 Bull Market으로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저점 종가기준 저점에서 고점까지 연결했을 때 20%가 넘어갔을 때 Bull Market으로 들어갔다 테크니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지난 금요일에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8월에 고점 이 부분인데요 8월에 고점 4,300 정도에 지금 거의 도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요 그래서 과연 이 주가의 흐름이 내일까지 이어질지 상승세가 내일 모레 이번주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애플의 새로운 신제품 발표 이후에 애플 주가의 하락과 동반하여서 S&P가 다시 풀백이 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20%가 넘어왔다 그래도 이게 완벽하게 넘어와서 나스닥처럼 쭉쭉쭉 올라가서 이 부분이 베이스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불마켓으로 들어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살짝 터치하고 다시 밀린다 그랬을 때는 아직 불마켓에 완벽하게 도입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이번 주 일정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일정이 없어요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블랙아웃데이이기 때문에 시장의 노이즈도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실적 내지는 마켓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들 마켓 쉐어가 큰 종목들의 흐름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 중에 하나 러셀트 다우젠인데요 다시 S&P로 가면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점선이 151 이동평균선 152 이동평균선에서 그 위와 아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블리시하다 베어리시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이 밑에 있을 때는 이제 베어리시 그다음에 이 위로 올라갔을 때 블리시 그래서 블리시하게 들어선 적은 꽤 오래됐어요 올해 초부터 이제 블리시한 방향으로 들어섰는데 이 S&P와 달리 러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언더퍼폼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연초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불과 1% 2% 정도밖에 상승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5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일단 베어리시한 상황에서 블리시로 넘어왔다가 다시 베어리시한 상황에서 다시 블리시한 상황으로 돌아온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러세어 2000 IWM 이런 ETF 같은 경우가 아 저점의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수익이 언더퍼폼이 되고 있는데 시장은 아시다시피 순환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나 메가캡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 그 수익 낸 데서 수익 실현난 현금이 다시 중소형지로 들어가서 같이 밀어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IWM 같은 경우에 러셀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 바르밍 작업을 어느 정도 마치고 상승세를 흘러가는 그런 추세를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요 종목을 보면 식상하게 맨날 보는 팡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면 아쉽지만 팔라토 네트워크 같은 경우가 지금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그 동정 업체들도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 중에서 Fortinet Symbol FTNT Fortinet 보시면 지금 사상 최고점에 거의 가까워 있고요 오늘도 상당한 상승폭을 내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순히 팔라토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 AI, AI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AI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사이버 시큐어리도 같이 묻어가야 된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이버 시큐어리 쪽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AI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주 중에 하나 페이컴인데요 오늘 NASDAQ 100 종목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종목이에요 단순히 NASDAQ 100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아서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러셀이랑 비슷한 얘기에요 150일 이동 평균선을 따라가면서 터치 그리고 하방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하방 트렌드 하락 트렌드 터치, 터치, 또 터치, 터치, 4번 정도 터치를 하면서 지금 위치가 상당히 추세 반전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실적도 늘어나는 상태이고요. 프리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현재는 232밀리언 정도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PE Ratio 같은 경우에도 57 정도 되고 EP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기별로 그 다음에 트레일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매력을 한번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